다들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성분들을 향한 하나의 조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고 여성분들이 판단해보시길 바라죠. 날도 춥고 신세도 철양한데 주제 파악도 못하는 언니가 조언해봐요. 라는 글이 국내 최대 화류계 커뮤니티에 올라옵니다. 어릴 때 유럽 한번 가보고 싶어서 잠깐 시작한 일이지만 벌써 10년 차가 되었네요.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잘 사는데 언니는 혼자 맥주나 마시고 있답니다. 이 나이 먹고 나니까 참 후회가 많이 생겨요. 어릴 때 그냥 나 좋다는 남자 하나 잡아놓고 결혼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죠. 평생 잘나가고 평생 손님 많고 평생 에이스 취급받으며 살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 먹는 건 한순간이더랍니다. 저도 어릴 때 언니들이 이런 말 하면 나는 저렇게 안 늙고 멋진 골드미스로 살아야지 했는데 지금 후회해요. 어릴 때는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어요. 남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매일 꽃다발을 선물했고 이 남자 저 남자 골라가며 참 많이도 남자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어째서 그런 꿈 같은 시간은 이다지도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서른 넘어가고 서른 후반에 가까워지니까 예전같이 인기도 없고 사랑도 못 받고 있어요. 앞에서는 아무리 비혼이다 솔로로 살 거다 말하고 다녀도 뒤에서는 그때 젊었던 시절이 그리워서 혼자 눈물을 삼킨답니다. 그때 언니들 말처럼 괜찮은 남자 있으면 하나 잡고 결혼할 걸 하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 글 쓰는 동생들 보면 비혼할 거다 말하는 동생들이 너무 많은데요. 언니는 정말 비추하고 싶어요. 언니처럼 나이 먹고 혼자 맥주나 마시면서 늙어가기 싫으면 적당히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퐁퐁남 만나요. 어차피 늙으면 돈이 전부이고 머리카락 붙어있는 남자가 전부랍니다. 어서 빨리 결혼해서 화륙의 바닥 떠나길 언니는 바랄게요. 라는 글이 커뮤니티에 작성되죠.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무서운 글이 없지만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글은 없을 겁니다. 여성분들 이 영상을 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대를 이어줄 여자를 찾기 마련이고 그 행위를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여자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건 여성 비하가 아닌 과학적인 상식으로서 여성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임력이 떨어지죠. 거기다가 문제가 있는 아이를 낳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어린 여성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수요가 공급의 논리로 이야기를 봐봅시다. 자신을 언니라 말하는 이 여자는 어릴 적 수많은 남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스펙도 능력도 없었지만 오직 어리고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거기서 나이를 먹으며 늙게 되고 예쁘게 핀 꽃도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결국 남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혼자 맥주를 마시는 철양한 신세가 되었죠. 남성은 이 여성에게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수요했을까요? 여자에겐 돈도 능력도 학벌도 심지어 직업은 화륙의 종사자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젊은 나이와 외모를 원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의 젊음을 무기로 수많은 남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나서 이 여자는 자신의 무기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성들에게 메리트가 없어졌고 그녀는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 냉혹하게 돌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여성들은 서른이 넘어서 결혼하려 하고 반반가사와 경제권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가사일을 조금 더 부담하고 경제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여성의 수요는 넘치다 못해 폭발할 지경이고 똑똑한 여성은 넘치는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려고 하겠죠? 공급과잉 상태인 30대 나이에 중소기업 격리 출신의 모은 돈 마이너스 3천만 원의 여성이 되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의 가치를 가꿔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20대 나이를 FM으로 하며 보내며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상 보고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조언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혼자 맥주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설명절이 끝난 시점에서부터 일주일이 지난 송편을 찾아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